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귀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등이 발견됐다는 의료진 브리핑이 인격 테러라고 비판하자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중증의료센터장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다시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재반박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며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격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며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여기서 의혹이 있다며 13일 귀순한 병사 김종대 의원은 이어